저는 우리 꽈배기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이러면 안됐는데 약속드린 시간과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이 9월 20일 벌써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 꽈배기분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QDR 티셔츠가 바로 오늘 다운다는 사실입니다 예아아아아아아아아 QDR Quality Defines Real Quadrupe의 옷 브랜드 옷 브랜드가 드디어 오늘 9시 9PM 에 발매됩니다 제가 우리 팬 분들이랑 어 Quadrupe의 옷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아마 May 아니면 June 이때 막 내겠다 이랬는데 제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거 저거 막 저 원단 이 원단 That quality This quality Black quality 랭랭랭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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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밥 먹자에서 왔는데 저 사과 영상 짓고 있었어요 사과 영상 무슨 사과 영상 옷이 너무 늦게 나온 점 죄쓰 랭랭 совершенно 죄송하시 않아요 제 건 아니니까 비가 여름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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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튼 저 원단 뭐 이 원단 제일 괜찮은 프린팅 좀 안 벗겨지는 이런거 샘플도 엄청 봤고 그냥 제가 만드는 브랜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옷이니까 퀄리티가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웹사이트 김민준이라는 제 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저도 열심히 배우고 막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진 우리 스냅덕 제 옛날에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너무 잘 찍는 우리 포토가퍼 스냅덕 님이 제 사진도 QDR 사진도 도와주시고 오늘은 QDR 옷 나온 거 사진 찍으러 갑니다 약간 스트리트 패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진도 한번 그렇게 찍어서 QDR First Launching Clothes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더 좋은 퀄리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튼 사진 찍는 거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봅시다 Let's get it 오늘의 포토 스냅덕 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스냅덕입니다 스냅덕이고 네 오늘도 한번 조져주신다고 My friend YGK 플러스 다니는 모델 성형이랑 모델 친구도 와서 제 여자 모델 도와주고 안녕하세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형입니다 오늘 도와줄 친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QDR 여기 보면 Subscribe Like Comment 구독 좋아요 댓글 이 옷을 입고 저한테 오시면 체크해드릴게요 아 여튼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바로 9월에 반팔 만든 바보새끼입니다 빨리 긴팔 흐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QDR Quality defines real 퀄리티가 진짜를 가린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설명란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면 당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판이라 수량이 별로 없어요 Thank you Love yo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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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